방정식. 가우스함을 쓰네요.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. 그랬죠.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. 인수분해를 합니다. 가우스 x 마이너스 4. 가우스 x 플루스 1은 0. 가우스 x 값 되죠. 가우스 x는 4 또는 가우스 x는 minus 1. 둘 다 정수가 되니까 해당되죠. 이게 만약 정수가 아니고 분수 2분의 1.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아닙니다. 이건 다 해당되니까 다 구애됩니다. 가우스 x가 4가 되는 범위는 x가 4 이상 5 미만이면 다 해당되죠.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상 x가 0 미만이면 다 되죠. 자 범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.